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적이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세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얘기하네